빌레팀과 여러분 수상소감 불러 보겠습니다 네, 꽃도바로 받아주시고 박지영! 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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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렇게 진짜 조금 밖에 없는 상을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저희랑 같이 인생을 받아주시고 진짜 많이 소개해주시는 양현 부들쩍이 함께 작은 공사를 말씀드리고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너무너무 많이 챙겨주신 태디오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 던치고 있어 항상 웃기고 어... 고맙다 고생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풀링클로 팬들분들께 진짜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정말 앞으로 저희 더 열심히 하고 고맙다 그럼 부탁드리고 고맙다 복무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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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까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 너무 사랑하고 부모님들 너무 사랑하고 고맙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발매와 동시에 음원차트 올킬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사랑받은 블랙핑크인데요. 수상소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뚜두뚜두라는 되게 좋은 곡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되게 뚜두뚜두 활동하면서 되게 좋고 너무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들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우선 저희 이렇게 멋진 곡 써주신 테디오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 오르게끔 도와주신 양현석 회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저희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들,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너무 많이 챙겨주셔서 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실장님들이랑 언니들 늘 너무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리고요. 매니저 오빠들, 매니저 언니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올해도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는 블랙핑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블랙핑크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모든 팬들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에게 항상 사랑하고 싶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랑하고 싶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이 자리에서 신인상을 받았는데요. 그 상을 이어서 이렇게 멋진 상 주신 멜론 뮤직어워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끔 도와주신 양영석 회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뒤에서 너무너무 멋진 곡 써주시고 저희 많이 챙겨주시는 테디오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뒤에서 많이 고생해주시는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회원 실장님들, 그리고 스텝 언니 오빠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니저 오빠들 ANI 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저희 블링크 팬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도 더 멋진 퍼포먼스로 보답해드리는 블랙핑크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가 이렇게 저희 데뷔곡으로 너무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영광이에요. 우선 저희 많이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양영석 회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너무 좋은 곡 써주신 테디오빠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블링크 팬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frontier도 바로 우선 главное 축제했죠. yt